랄랄 안녕하세요. 율율이에요.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댕댕이 길들이기 영상을 준비했어요. 우리 같이 길들여 볼까요? 멍멍이를 길들이기 위한 목걸이는 뮤 안장과 마찬가지로 지하 동굴에서 얻을 수 있어요. 마을에 야생의 멍멍이가 나타났다면 쉽게 길들일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마을 근처에는 디고 서식지가 없어요. 그래서 안전하게 멍멍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포획 도구와 무기를 준비했어요. 준비물을 챙겨서 서식지를 찾아 나섰는데요. 완전 개판이네요. 이 친구들이 사람은 잘 안 모는데 사냥을 좋아해서 악어나 부시데빌이랑도 싸우곤 해요. 싸우느라 체력이 깎았겠지 싶어서 얼른 포획 도구를 깔았는데 아직 쌩쌩했나봐요. 탈출해버리네요. 이러면 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. 체력이 3분의 1 이하로 남을 때까지 공격해서 포획 도구를 펼쳐줍니다. 잡은 멍멍이를 우리로 데려왔어요. 목걸이를 들고 멍멍이를 클릭하면 댕댕이로 길들일 수 있어요. 참 쉽죠? 댕댕이는 펫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다듬을 수가 있어요. 또 전화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집을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동물집을 하나씩 설치해봤지만 인식되지가 않더라고요. 야생회사와 같이 고기나 닭다리 같은 걸 주면 먹을 수 있어요. 펫사류나 과일 같은 건 안 먹더라고요. 진짜 강아지처럼 다가와서 애교를 부리거나 주인이 있는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게 너무 사랑스럽죠. 주인이 움직이면 이렇게 쫓아오기도 하고요. 우리에 가둬뒀어도 우리를 탈출해 쫓아오곤 합니다. 하지만 매번 주인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멀리 가버릴 수도 있고 지도에 표시되지도 않기 때문에 잃어버리기도 해요. 밤이 되면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잠이 들기도 해요. 이렇게 딩컴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법을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? 나만 댕댕이 없어! 를 외치던 분들은 딩컴에서 댕댕이 집사의 꿈을 이뤄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율율이었습니다. 모두 안녕! 구독해주면 안 돼?